2단 신천지가 임의단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단 전문가들은 물론 전부 관계자들마저 신천지가 법인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2단 신천지가 자신들의 공식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취재 결과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사단법인 새하늘 새 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란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신천지 임한희 교주, 나머지 이사 5명도 신천지 핵심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인 등기에는 영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곳으로서 영원한 천국보금 증거 전파를 통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세상을 진리로 소성함을 선교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자신들의 공식 명칭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은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신도들에게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이단 세력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CBS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세금 탈루 논란이 커지자 신천지 측은 경기도에 이만희 교주 이름으로 된 선교 목적의 사단법인 설리퍼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피해모임단체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교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입증되는 등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천지 측은 경상북도에 세천지 예수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CBS 보도를 통해 알려져 기독교계 반발을 이뤘고 법인 설립은 불어댔습니다. 신천지 측의 법인 설립 추진이 잇따라 좌절된 이후 지금까지 신천지 측은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의 반사회적 특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신천지 측이 법인을 등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어서 향후 신천지 관련 여론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에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27일 오후 기준 9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